여의도 정치 상황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조혜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오늘 좀 날이 좀 어둡죠, 아침부터. 장마, 비도 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음도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지난 밤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연락이 끊긴 채 한 7시간 정도 실정되었다고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에는 오늘 새벽 0시 1분 정도에 부각산 일대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사실 두 분도 어제 6시 이후부터는 다들 놀라서 아마 상황을 좀 주시하고 계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비서의 미투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대 성추문과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또 고인께서 돌아오신 직후라 저희들도 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이번 꼭 박원순 시장이 그렇다 이런 걸 떠나서 고위공직자,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고위공직자 누구라도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어떤 성적인 관련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까지도 불거진 것처럼 개인 처신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유념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실종 소식을 듣고 이게 뭔가 좀 우리가 띠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고향의 선배님이시여서 신분이 또 없지 않았던 분이고 그래서 그래도 설마설마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그렇게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좀 전에 말씀했었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고돈 전 또 부산시장 경우처럼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져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내용이 좀 더 밝혀져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그 두 분의 경우도 보면서 저는 평생을 공직자로 살았고 또 지도자로 살았고 현재도 광역단체장으로 있던 분들이 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스스로 관리가 안 됐을까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뭔가 좀 진단과 반성 또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광역단체장으로서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서 최장수 시장이기도 하고요. 또 인권 변호사로 처음에 이 세상이 알려지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 확인이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 하는 거는 좀 여기서 부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서요. 최후 통첩을 날리고 엿새 만에 입장 발표를 내고 또 독립된 수사기구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거부가 되고 지금 누구 말을 하는지 다 아시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에 이번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홍 의원님. 지금 검찰총장이 백기투항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또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법무부 장관이 또 말한 내용이라든가 법무부에서 밝힌 입장하고 조금 약간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우선 먼저 얘기했거는 이 두 분 앞으로 계속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두 분이 같이 가야죠. 그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사법개혁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협력해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처럼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과 언론이 유착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기획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검찰총장의 가장 측근의 인사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라는 것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된 거고요.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의 결과를 그대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린다. 이걸 처음에 당초 인권수사부에 배당하고 또 전문수사단을 구상한다고 그러고 이걸 아니면 또 별도의 특임검사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면서 형사 1부 그러니까 당초 수사를 했던 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이 계속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박탈해가지고 결국 수사를 못하게 만드는, 수사지휘를 못하는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력행 비리 수사라든가 또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권력행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위법 또는 탈법한 지시를 계속 내려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박탈해서 있으나 마나한 총장을 만들고 그래서 권력행 비리 수사는 이미 물 건너가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죽는 조직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계속하는 한은 총장은 지금까지는 양보한다든가 질충한다든가 타협한다든가 하면서 조직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수사지휘권을 박탈을 받아들인 것 그것만 가지고도 검찰 안 밖에서는 검찰은 죽었다. 벌써 이제 더 이상 권력행 비리 수사는 물 건너갔다. 대통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략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역사상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은 이런 위법 또는 탈법한 지시를 계속 내릴 건데 한 번만 더 총장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아마 그걸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돼요. 만약 그런 지시가 한 번도 오면 총장은 그때는 아마 저항하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총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마 일어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까지 가하게 되면 총장은 물론 임기가 보장돼 있긴 하지만 뭔가 일이 나도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게 해석되는 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다. 개별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검찰정법 8조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배경에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현재 검찰총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도려 검찰총장의 개입이 공정한 수사를 해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아까 조효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사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국민적 명분이 없을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은 도리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합당하다. 합법적 절차고 이것을 수용한 것이 늦었지만 저는 잘 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은 입을 다물고 있는가. 사실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24시간 최후 통첩을 추미애 장관이 한 다음에 곧바로 그날 저녁 6시에 윤석열 총장이 낸 입장이 서울고검장이 독립된 수사기관을 꾸려서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본인은 보고만 받겠다라는 답을 한번 냈어요. 그런데 추 장관이 이거를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거부한다. 이거는 내 의사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또 대검에서 입장을 내서 법무부하고 절충해서 이미 합의해서 낸 안인데 이걸 이렇게 거부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런 취지로 또 답을 냈죠. 물론 법무부는 또 아니다 뭐 어쩌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하고 검찰 간에 뭔가 좀 내부적으로 좀 오고 가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윤 총장이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또 그거 아니라면서 또 윤 총장을 조금 약간 좀 망신주기 비슷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됐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윤 총장이나 검찰에서 볼 때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이렇게 무리수로 계속 뜨는 속셈이 뻔히 보이니까요. 속셈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목적은 검찰총장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식물총장을 만들어서 권력 비리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게 목적에 맞춰져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위법한 지시를 계속 내리고 그 위법한 지시를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이 이제 손발이 잘리는 상황이 되고 총장이 안 받아들이면 이제 학명이라고 몰아가가지고 감찰을 하고 감찰하게 되면 진무 정지시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징계하게 되면 징계해서 해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하려는 수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수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싸움판에 자꾸 주 장관을 끌어들이려고 이전 투구판에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이거나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안 말려들기 위해서 대응을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절충적으로 타협적으로 해서 이 사태를 넘기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해가지고 서울고검장을 책임자로 하는 독립수사본부에 맡기자고 했던 것도 법무부에서 절충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거는 우리 제안이지만 총장이 장관에게 건의 아닌 형태로 발표해주면 좋겠다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장관이 바로 단칼에 또 처벌을 검찰총장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텐데 더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추 장관이 또 다른 사건에 또 수사지권 행사해가지고 윤 총장 보고 수사하지 말라 하게 되면 아마 그때는 진짜 대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쨌든 추 장관님의 큰 그림에 의해서 윤선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만 이거 맞습니까? 홍 의원님?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식물총장을 만들 이유도 없고 늘 얘기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 수사를 공정하고 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우선은 법무부 대검 간의 실무적 협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내용은 장관에게 이미 사전에 보고가 됐고 장관의 동의를 얻은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후에 대검에서 밝힌 입장 이후에 밝힌 입장을 보면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지휘, 이번에 지휘의 핵심은 뭐였냐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수사가 상부의 개입 없이 독자적인 수사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의 개입 없이 검찰총장이나 다른 어떤 상부의 개입도 없이 형사 1부 지금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게 핵심인데 추 장관의 얘기는 그게 지휘의 핵심이죠 그런데 대검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그걸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부에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서울고검장이 개입해가지고 수사팀을 새로 개편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원래 지휘의 핵심, 본질을 부정한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서 바로 이거를 부인한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망신주기했다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했었던 최강욱 전 의원이나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채널의 기자 사건의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양면이 있기 때문에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대표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압박 취재를 했느냐 강요 취재를 했느냐 취재를 강요를 했느냐 이런 측면하고 이 감옥에 있는 이철 씨하고 밖에 있는 제보자라는 지시하고 또 일부 방송에서 함정을 파가지고 기자를 유인해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 최강욱 씨나 또 황희석 씨가 개입했느냐 하는 양면이 있는데 그 서울지검수사팀이 앞부분만 조사하고 뒷부분 뒷부분 사실 홀력행 비리에 가까운 거거든요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울지검이 수사를 안 하니까 대검에서 수사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윤 총장을 수사하지 못하게 추 장관이 저렇게 한 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둘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깐 최강욱 열린민주의자 대표 얘기나 황희석 전 국장 얘기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른민주의자 대표 얘기나 황희석전 국장이